매일 나오는 각종 재활용 쓰레기들 잠깐 쌓아놓기라도 한다면 금방 지저분해지는 집안 분리수거도 몰아서 하느라 더 힘드셨죠? 이제 재활용 쓰레기 무작정 쌓아두지 말고 차별화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담아드림에 담아두세요 매일 집안을 쓰레기로부터 자유롭게 깔끔하게 지켜주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도 높여드립니다 두세가지 분리수거함으로는 부족하고 불편하셨죠? 담아드림은 4가지 이상 분리가 가능해 더 편리하고 깔끔합니다 개별박스 형태는 양이 많든 적든 공간을 매우 많이 차지하는데요 집안 공간, 쓰레기에 양보하지 마세요 담아드림은 하나의 박스에 여러 종류를 한 번에 분리수납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창틀 고정용 고리가 있어 좁은 베란다에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 봉투 금방 흘러내리고 봉투 새로 낄 때마다 늘 불편하셨죠? 넉넉한 30리터 52매의 롤백형 전용 봉투가 밑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편리해요 점착 기능이 있어 봉투 고정도 정말 쉬운데요 고정고리가 있어 다양한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팩이면 1년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니까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매번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일일이 분리수거하느라 고생이시라구요 평소 담아드림에 담아뒀다면 이제 쏟아붓기만 하면 끝 간편하고 위생적이고 시간까지 절약됩니다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도 일반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감소하는 거 다 아시죠?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돕는 담아드림으로 종량제 봉투값을 확 줄여보세요 우리 가족이 웃고 지구도 함께 웃습니다 이제 분리수거함 담아드림으로 귀찮은 분리수거 걱정까지 담아주세요 쓰레기로부터 늘 쾌적한 집안 경제적인 가정, 깨끗한 환경 담아드림이 함께합니다